안녕하세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수능 특강 남국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여러분의 수능 성적표를 바꿔놓고 멀리는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능 특강 문학 강의실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문학 더 말할 필요 없겠죠. 얼마나 중요한 교재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강의인지 아마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수능에서 특히 수능 국가에서 문학의 연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는요. 여러분 선배들로부터 들어서 할 테고 여러분도 조금만 관심 가지고 자료 찾아보고 또 제 설명 듣고 하다보면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얘기부터 해볼까요. 음 문학이란 무엇인가. 음 깊고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네요. 마치 국어 국문학과 1학년 새내기 시절이었던 대학 강의실에 교수님이 이렇게 팍 쓰던 그런 말들 같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그 웅숭 깊은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해 왔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눈앞에 닥친 큰 문제는 수능 문학이죠. 여러분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사한 질문보다 훨씬 더 갈급증을 느끼는 그런 질문은 수능 문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학 중에서도 수능에서 문학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강의가 될 겁니다. 우리 강의는요.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기반을 두고 수능 문학이란 무엇인가의 길을 헤쳐나가는 강의가 될 거야. 질문을 좀 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수능 문학 연계란 무엇인가. 수능 문학에서 연계 실질. 그 구체적인 대상이 될 이 작품들을 담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우리 교재 수능 특강 교재를 우리는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수능 문학 연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걸 할 저는 누구냐고요. 수능 문학 연계 전문가입니다. 흐흐. 수능 문학 연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문학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어야 하고요. 수능 문학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어야 하고요. 수능 문학 연계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온 사람이어야 하겠죠. 그죠. 저는. 수능. 수능 연계라는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연계 교재 지필에 참여해왔고요. 제가 선정하고 출제하고 했던 문학 작품들이 수능에 직접 연계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문학 연계 전문가 멀리 어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요. 무료 강의 EBS 강의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이 질문들을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저와 함께. 수능 문학 연계 전문가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요. 수능 문학 연계 대상이 될. 제일 구체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결국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다 보니 아하 수능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넘어서 더 깊이에 있는 과연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흥미로운 답까지도 여러분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문학 완벽하게 정복하고 수능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문학은요. 각. 그래 수능 문학은요. 각 갈래 작품의 이해 및 감상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저게 없으면요. 그냥. 이 학년 때까지 내신 공부하던 그런 방법으로 중학교 때 내신 공부하던 방법으로. 수능 특강의 작품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각 갈래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저랑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면 저것들이 자연이 쑥쑥 길러진다는 느낌을. 손으로 만져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길 하나 추천할게요. 계기일식 문학이라는 개념 강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 그런데 농밀한 공부 시간. 우와 알차게 공부했는데 우와 이제 각 갈래에 아무리 새로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그 작품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개념 공부의 병행이. 이루어진다면 수능 특강의 공부가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강력 추천 사항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요. 그런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연계 대상 작품 하나하나 즉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된 작품과 이후에 나올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철저하게 학습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가서 그 작품들을 총정리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관된 작품들을 엮어 읽는다든지 또 혹은 기출해서 그 작품이 출제되었던 다른 세트들을 풀어본다든지 혹은 산문문학이라면 다른 대목을 읽어본다든지 하는 연계교재 강의 곳곳에 그리고 그 이후에 파이널 체크포인트 단계에서 제가 준비할 그런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를 밟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흐름 아시겠죠? 수능 문학을 어떻게 완벽하게 정복해야 되는지 감 잡히셨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갈래별 이해와 감상의 전략을 스스로 갖게 되다면요. 그걸 적용하면서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이 시 이 소설 이 희곡 이 수피를 먼저 읽어내는 연습을 한번 혼자 해보세요. 그걸 일컬어 예습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집중해서 수강하십시오. 집중 안 할래야 안 올 수 없을걸요. 제가 얼마나 재미있는 문학의 앞 얘기 뒷 얘기 옆 얘기를 다양하게 들려드리게요. 그러니까 흠뻑 빠져서 집중해서. 들으면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배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얘기 해왔어요. 제가 연계교재 강의 시작한 것만 해도 2012년부터니까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고3 수험생활 동안 힘들고 지쳤는데요. 그때마다 선생님의 이 문학 강의가 힐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지치고 힘들면요. 쉬는 셈 치고 강의 들으러 왔어요. 근데 정말 놀랍죠. 힐링이 됐는데. 문학에 대한 자신감까지. 부차적으로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집중해서 수강하십시오. 그러고 나면요. 빠르게 복습하세요. 어차피 수능 보기 전에요. 또 여러 차례 이 작품에 대해서는 보고 보고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강 직후에 빠르게 한번 그 작품에 대해서 중요한 점들을 다시 한번 지품해서.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던 중요 내용들을 다시 떠올려보는 그런 정도의 빠른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수강 후기 게시판에는요. 서로 힘이 되는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선생님 오늘 들려주신 소설 얘기 참 재미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또 기운 내라고 우리 좀 더 재미있는 공부 알차게 해나가자고 정성껏. 하나하나 모든 글들에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교재 문제나 작품의 어떤 부분이나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건 수강 후기 게시판 말고. 학습 Q&A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당부합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했던 얘기 또 다시 댓글로 반복하느라고 또 책 펼칠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음 작품을 더 재미있게 해설할 수 있는 준비하는 데 시간을 더 알차게 쓸 수 있어요. 도와주시죠. 자. 서로 수강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힘이 되는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합시다. 재미있게 듣고 났더니 가슴에 묵직한 문학의 감동이 남았는데 이거 봐라. 성적까지 오르는 강의가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그게 바로 남국민의 수능특강 문학입니다. 자. 수강 신청하시고요. 교재는 준비 당연히 할 테니까. 1강에서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바꿔놓을 강의. 문학 강의실에 함께 들어가도록 하시죠. 1강에서 만납시다. 안녕.